안녕하세요. 수연사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요, 운동을 하다가요, 갑자기 발견을 했어요. 어우, 행운이죠? 저게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어요.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한 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우! 아쉽게도 날아갔어요. 지금 보니까 저 새가 여기 물길에 내려오는 고기, 먹이를 찾아서 내려왔다가 제가 찍는 걸 보고 눈이 마주치자 날아가 버렸어요. 이 자리에서. 감사합니다. 수연사랑입니다.